첫 번째로 신고 안내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신고 납부 기간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3년 5월 3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2023년 6월 3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2023년 5월 31일 수요일까지며 올해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 중 수출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납부 기한을 5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신고자는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초과분을 분납할 수 있으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내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분납일은 7월 31일 월요일까지며, 수출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납세자는 10월 3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ARS 신고 방식 ARS 신고 방식의 신고 대상은 모두 채움 신고서 제공 대상자, 단순경비율 비사업소득 FG 유형과 종교인소득 QR 유형, 분리과세 주택임대 V 유형 중 수정 없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이며, 신고 방법은 1544-9944로 전화, 2번 종합소득세 선택, 개별 인증번호로 인증, 주민등록번호 또는 단체번호 뒤 7자리 입력, 세액 확인, 신고 완료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 단체번호 뒤 7자리가 모두 숫자인 경우에만 ARS 신고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과 신고서 삭제 및 환급계좌 입력 변경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 완료 후 접수내역을 문자로 발송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가상계좌번호를 포함하여 문자로 발송합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음성 안내를 통하여 신고내역 및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인증번호는 안내문 첫 페이지 받는 사람 주소지 위에 기재되어 있으며, 홈텍스 신고 도움 서비스 및 엔티스에서도 개별 인증번호 조회 가능합니다. 모두 체험 신고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손텍스 또는 홈텍스로 세액 계산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음성 안내로 인한 대기시간 축소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보이는 ARS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 앱이나 보이는 ARS를 지원하는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만 구현이 가능합니다. ARS 흐름은 화면과 같습니다.